3페이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자 점유권 뺀 나머지가 본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소유권하고 뭐요 점유권이 비교가 되고 소유권은 다시 또 뭐하고 제한물권이랑 비교 됩니다 이 표 가지고 또 할 수 있는게 뭐냐면 자 본권인 제한물권을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제한물권은 존재가치가 없죠 그래서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한물권에 또 제3자 권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제3자 권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한물권에 제3자가 붙어 있으면 제한물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도 그 제한물권은 소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사고는 있을 거에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점유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네? 사라질 이유가 없는 거지 본권 아닌 그지 본권 아닌 점유하고 하고 있던 사람이 본권 대표 무슨권 취득해도 소유권 취득해도 점유권은 사라지는게 아니죠 그래서 이 때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그 표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 표 전체적인 표에서 그래서 3페이지 거기서 물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 하고 뭐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했어 뭐라 했다고요 그럼 등기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하고 경작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작은 이런 자를 뭐라 그래 미등기 매순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뭐는 없고 을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뭐 하지 않았기 본권 대표 소유권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뭐는 있어 현재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 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번부터 볼게요 2번은 정답이 1번이야 자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신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을 지득한다 안되죠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을 훈련하신 분은 이게 논리가 안 맞죠 그럼 왜 자꾸 따집니까 아니 섰으면 그냥 소유자를 인정해 주지 뭐 꼭 등기를 해야지 왜 소유자 인 것처럼 꼭 하냐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경작하고 있다가 예 만약에 이 토지가 수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수행 됐을 때 보상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보상금을 그 동네에서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을 줄 때는 형식적 절차에 따라서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되있으면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수행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점유만 가지고 점유만 가지고 그래요 뭐 가지고 20년 가서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 시어란 말 있잖아 이걸 통해서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수행권 취득할까요? 이거 등기 안해서 지금 문제 있는데 당연히 취득시효가 가서 뭐해야 돼 이거 등기 해야 취득할 거 아닌가 또 20년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이때는 이제 취득시효 취득시효 등청 가져와서 등기 한 거고 그쵸 이때는 뭐여? 그냥 안됐으니까 그냥 매매 뭐 가지고 매매 등청 가져와서 뭐한다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쪽에서 시비 할 거여 뭐라고 궁성될 거라고 등기 붙는 사람이 이거 걸렸다고 무슨 시여? 소멸식으로 이 채권이 소멸식에 걸렸다 이렇게 정할 거란 말이야 근데 판례는 점유하고 있으면 등청은 소멸식의 대상이 아니 소멸식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여?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번에 1번 본건 대표 수입권하고 뭐하고 본건 아닌 점유권하고 구별하시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물건이 아닌 것 정답은 1번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1번은 여러분들이 물건 법정주의라는 타이틀 가서 기본서 가서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곳이니까 가서 자꾸 눈도장 찍으세요 1번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드디어 5페이지 가셔서 물건적 청구권 나옵니다 자 왼쪽은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이고 오른쪽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 자 204조는 이랑의 키워드가 침탈이란 단어가 키워드야 침탈일때만 204조를 쓴다 몇조요 침탈일때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들어갈 수 있구요 사망은 침탈 단어부터 몇 년 1년 내 행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04조는 204조는 원래 192조랑 연관이 있어요 몇조요 자 다시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 가시면 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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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있어요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두번째 사실상 지배를 상세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204조 규정에서 점유를 뭐하면 회수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상실부터 회수할때까지 공백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그래서 점유권은 언제 부활할까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상실 처음부터 점유권이 부활하겠죠 그래서 204조 1항은 침탈일때만 쓴다는 것 침탈 그러면 침탈이 아니면 200서전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걸이를 사가지고 본권 대표 수입권 본권 아닌 점유권 목걸이 차고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어 분실한 것을 누가 주셨어요 그럼 유실문 습득자죠 습득자는 뺏은건 아니지 그래서 갑은 을한테 습득자한테 204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 213조는 쓸 수가 있어 목걸이 소유권하고 뭘 갖고 있다가 그래서 갑은 을한테 습득자한테 뭘 던질 수 없다는 거 204조는 쓸 수가 없고 213조를 통해서 반암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모일 때 유실물 습득자일 때 그 이유는 을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을은 점유하고 있어도 면하지만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가 없으니까 갑은 몇조를 통해서 213조를 통해서 반암받으면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것을 보더라도 204조는 21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사기당해서 그냥 팔아먹었어요 을한테 사기친자 사기자 사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불을 치다 일치하죠 일치해서 건네준거기 때문에 뺏은건 아니라고 그래서 갑은 몇조 204조를 못 던지고 몇조 이건 중요한거야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사기는 침탈 아니다 중요한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 4번에 2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4번에 2번 을이 갑을 기망해서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뭐 받았다 인도 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바란 천국권 행사할 수 있다 기망이란 말 있잖아요 기망 기망은 사기죠 침탈 아니란 말이야 그게 판례이기 때문에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4번은 전체박스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4번 하나 한 문제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213조도 같이 가는거거든 자 훔친 도둑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둑한테는 도둑은 뭐에요 침탈한거 잖아 그러니까 뭐에요 24조도 좋고 몇조 근데 침탈당해서 만약에 1년이 넘으면 못 던져 걱정하지마 213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204조는 21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이 행사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별개의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4번 틀린 것은 일단 지망은 뭐가 아니라는 거 침탈 아닌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4번의 1번 볼게요 의뢰 점유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점유보조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글자에서 느껴봐 점유보조자니까 점유자가 아니고 그 점유자를 보조 알바생을 기억하면 돼요 가게 들어가서 편의점 가서 알바생 볼 때마다 점유는 뭐다? 보조자 현재 밤새 알바하고 있죠 밤새 그 가게를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지만 점유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은행의 직원도 돈을 종일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4번은 그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 중에서 몇 조 만 딱 찍어서 낸 거야 입에 사저만 낸 거라고요 이렇게 딱 조문을 하나 찍어서 내주면 굉장히 편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물건적 천국권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드댈 거 아냐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점유물 반환천국권 왜? 204조가 타이틀 제목은 뭐지만 점유 회수이지만 그 안에 반환이 있거든 뭐가 있다고요? 213조가 반환 204조가 뭐예요? 반환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앞페이지 가셔서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있죠? 그러면 왼쪽에 204조는 자 이랑 끝에 두번째 줄에 반환자 있어요? 반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13조 본문 안에 반환자 있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소유물 이랬으니까 왼쪽은 점유물 반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은 뭐라고 돼있지만 그 다음에 205조가 방해제거 있죠? 그 가로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214조 본문 안에 방해제거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이 소유물이니까 왼쪽은 뭐야? 점유물 방해제거 그 다음에 206조 안에 들어가면 방해 예방이 있잖아 그럼 214조 들어가면 그 예방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 소유권일 때는 소유권 반환 점유권일 때는 점유권 반환 무리인데 제가 권자로 고쳤어 방해제거는 소유권 방해제거 점유권 방해제거 방해 예방은 소유권 방해 예방 점유권 방해 예방 그 내용에 따라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204조 일단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풀리면 어차피 213조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4번 갈게요 그래서 4번의 1번은 점유보조자인지 점유자인지 구별할 것 다음 세번째는 갑이 점유한 물건을 의리 뭐했다 침탈해서 침탈하려부터 몇 년 1년 내 반환 청구해야 돼요 그 1년을 갖다가 판례는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소기간 오직 재판상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재판 걸어야 된다는 얘기야 보통은 재판상도 좋고 재판외도 좋아요 시험 볼 때는 보통은 전부 다 재판상도 좋고 재판외도 가능한 거야 근데 유독 이 204조만큼 뭐다 출소기간 해가지고 반드시 뭐야 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기간 출소기간 그런 판례가 있고요 자 네번째는 직접점유자 의리 간접점유자 갑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병의가 뭐했다 인도했어요 질문할게요 자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는 침탈입니까 침탈이 아닙니까 자 오른쪽에 써보세요 직접점유자 화살표 자 침탈 X 자 밑에다가 간접점유자 점점점점 침탈 아닙니다 누가 침탈이 아니면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간접점유자 침탈 아닙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204조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예를 든다면 무단전대의 예입니다 무슨 전대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했을 때 하는 얘기야 무단전대 하더라도 을은 병한테 뺏긴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점유자가 침탈 아니면 204조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간접점유자도 204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은 병한테 204조를 쓸 수 없습니다만 213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의 4번은 간접점유자 침탈 기준은 직접점유자라는 얘기에요 다섯번째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뭐하노 침탈하노 을이 이를 두고 선이 병에게 임대했죠 이 병은 선이 특별신계인입니다 무슨신계인 그럼 갑은 병한테 점유음을 바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04조 이항 된거에요 그래서 4번을 통해서 점유음을 바란 정권 204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 자 이제 3번이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3번 본권에 기하여 물건조정권을 가지는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정답은 1번 무슨권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본권에 기인한 물청이 없을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답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3번 문제가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가지는 자가 아니에요 뭐다 아니 본권 본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셔야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8페이지를 가세요 물청 물청 얘기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용익 용익물건이 있고 담보물건이 있습니다 자 첫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표 해요 그러면 지금 용익물건 담보물건 하는 것은 지금 본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279조 시작되는 단어가 지상권 자죠 지상권 자는 지상권 이라는 본권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읽어보니까 지상권자가 사용이란 말 있을 거예요 지상권자 자 일단 사용한다는 말을 초점을 잡을게요 사용한다는 얘기는 점유를 한다는 얘기에요 점유 그래서 맨 밑에 가면 지상권자 뭐한다 맨 밑에 그러면 이 점유한다는 얘기는 279조 에 사용해서 찍어내린 거야 사용하는 단어는 뭐하고 있는 거야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권이 있는 거야 점유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몇 조 204조 연습하셔야 되겠다 그 제목까지 연습하지 마시고 아까 있죠 반환 방해제거 방해제거 지금 여기서 이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204조가 뭐야 점유권 화살표 반환 205조는 점유권 화살표 방해제거 206조는 점유권 방해예방 있단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지상권자는 준용 규정이 있단 말이야 290조에 그죠 줄을 거놨죠 213조 14조 준용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213조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13조가 원래 뭐지요 214조는 소유권 방해제거하고 방해제거하고 방해제거 방해제거 한꺼번에 적혀있어 그러면 지상권에서 이 조문 두가지를 뭐한다는 것은 준용한다는 것은 소유권 대신에 글자를 바꾸라고 아니 지상권 이니까 예 이걸 주장한다는 얘기는 본권이잖아 지상권이 본권 지상권 가지고 소유권 대신에 바꾸라고 뭐라고 지상권으로 바꾸란 말이야 준용한다는 그대로 그럼 뭐야 지상권 방해제거도 있고 방해제방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하게 돼있잖아 지상권자는 213조도 준용하고 몇죠 214조 준용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역권 가면 지역권 있죠 지역권 나오면 여러분들 토지 쪼개봐 9개로 쪼개봐 이렇게 한번 쪼개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 매립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러면 그러면 A토지 매립위에서 B토지 전부 일부의 지역권 설정하죠 그럼 여기다 흑포다가 흑포다가 날르면 되는거지 10시포다 날르면 되는거지 이 토지를 가서 점유하지는 않는다 뭐하자 뭐하자 그 다음에 이쪽 통행을 하고 싶어요 왔다갔다 그럼 A토지 뭐를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할 수 있지 이 토지를 가서 베타적 점유하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유자들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없어 또 여기서 또 좀 내달라고 그래 여기 얼만큼 그러면 중복 설정 될 수도 있어 없어요 통행만 하면 되잖아 다음 A토지 관망을 잘 잘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높이져버리면 관망이 안되니까 가서 뭐야 일정이상 높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야 관망 지역권 그럼 관망 지역권 일정이상 높이지 않기로 약속해줬지 이 자가 여기 와서 뭐하는건 아니야 점유하는건 아니잖아 그럼 지역권자는 뭐는 있어도 아니 지역권이라는 본권은 있어도 그 타인 토지를 가서 배타적 점유하지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291조에 지역권 내용이 있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에게 뭐해요 지역권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이건 절대 틀려서는 안됩니다 지상권은 타인 토지는 있어도요 자기 토지가 없어 그런데 지역권은 타인 토지도 있고요 자기 토지도 있어 지상권은 자기 토지가 없잖아 그런데 지역권은 자기 토지가 들어가 있어 토지가 두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타인 토지를 뭐하는게 아니다 사용하는게 아니잖아 그래서 맨 밑에 지역권자는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하지 않음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단지 자기 토지 편을 이용하는거니까 타인 토지를 점유를 안한단 말이야 그럼 204조가 없는거에요 204조가 뭐에요 자 물로 하지 마시구요 자꾸 헷갈리니까 권으로 끊어 점유권 반환 없어 205조 206조 그러면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준형규정에 딱 하나만 있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몇조 준형하지 않아요 이거 안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바꾸면 되겠네 이제 무슨권 지역권 아니 반환은 없다는거에요 지역권 기초로 해서 그 타인 토지 나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거에요 뭐하지 않는 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점유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있는건 지역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정도에서 머무를 뿐이다 그게 지역권 이야기에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가보니 뭐라고도 있어요 전세권자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본권 전세권이 있고 또 사용한다고 돼있으니까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204조 얘기하세요 뭐해요 205조 206조 그 다음에 전세권은 두가지 다 준용하네 그럼 모두 있다 소유권 대신에 전세권 반환 청구권 있고 전세권 기초로 해서 다 있다는 얘기야 방해제거도 있고 방해예방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 세가지 우리가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요 응 용익물건 보시면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저기 소유자 그대로 복사한거야 소유자 있잖아 소유자 그대로 복사 이거 그대로 복사했지 그죠 이름만 바뀌었지 점유해서 당연히 있는거고 딱 유독 뭐만 지역권자만 이거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는거야 뭐가 없어서 자 일정이상 높이 짓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어 이 토지에 자 무슨 토지죠 갑은 무슨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여기 을 이 토지 뭐를 위해서 관망에서 일정이상 높이지 않기로 약속해놨었거든 그러면 여기 을은 이 토지에서 뭐가 있는거야 지역권이 있단 말이야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근데 언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이만큼 저놓은거야 여기다 무단시죽했단 말이야 병이 병이 무단으로 뭐 했다구요 그러면 지역권자는 관망이 안되잖아 그럼 의리 병한테 할 수 있는게 뭐냐고 의리 병한테 뭐 할 수 있는거야 이게 안되니까 건물 치워라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철거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안보이잖아 너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방해 제거란 말이야 치워라 그런 얘기야 대신 의리 이 병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무슨 반환 지역권 기초에서 이 토지를 나한테 반환을 요구하면 안된단 말이야 왜 처음에 안치 않아 그러니까 의리 병한테 할 수 있는게 뭐라고 지역권 기초에서 토지 반환 요구할 수 없고 지역권 기초에서 뭐다 방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잖아 건물 뭐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잖아 누가 나설거야 누가 주인은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도 요구하고 뭐야 다 집어넣을 듣겠지 소유자는 근데 무슨 권자는 지역권자가 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반환 요구하면 안되잖아 자신이 뭐한게 아니니까 단지 방해 제거 건물 뭐야 철거 요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몇조 준용 하지 않는다 214조는 준용 하겠지만 그죠 그 위에권 뭐해가 위에권 위에권 전부다 본권을 얘기하는 거고 에 아래것은 전부다 점유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점유권 물청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뭐야 위에권 본권을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 지지전 됐죠 자 그럼 드디어 유치권 가세 320조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다 전개되는 거야 320조 유치권 320조 담보물권 있죠 유치권은 자 그 유치권 위에다가 채권 적으세요 뭐 적어요 그리고 질권 있죠 질권은 기분도 그러니까 전부다 X X X X 전부다 쳐버려 질권은 전부다 박스 X 전부다 해버리라고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걸 또 굳이 자아대가면서 그렇게 X 살펴면 뭐 있어 그냥 손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지 뭐도 아닌데 미안해 미안해 자꾸 터치해서 미안해 자 그러면 저당권 있죠 저당권 위에다가 채권 자 그러면 카센터 채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질권 이고 은행 채권 저당권 뭐라구요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 이고 전당포는 채권 질권 이고 은행은 채권 저당권 그러니까 유치권 하고 저당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이 있어야 돼 채권 없는 유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없어요 근데 유질자 없는 채권 있는가 있죠 그걸 무담보 채권 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담보 신용 신용 대출 해주잖아 근데 보통 뭘 요구해 자꾸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질권 은행 채권 저당권 이에요 그러면 320조 이랑 들어가면 타인의 물건 이란 말 있죠 그럼 거기 있는 지지전 유질 절을 전부 다 읽으면 시작되는 말들이 전부 다 지상권 자 지역권 자 전세권 자 동산 질권 자 저당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유치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점유한 자 있죠 유치권 전자 이단 이단 아니야 현지 점유하고 있을 뿐이잖아 점유하고 있자나요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어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 아파트 들어갈 때 혹시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집을 팔기 전에요 자기 살림을 전부 다 컨텐츠 집어넣어 그리고 인테리를 해 뭐 한다고 그리고 집을 팔아 아주 잘나가 플러스 알파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왜 들어오는 사람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집이 딱 깨끗한 사람은 뭐야 자기가 들어와서 그걸 해야 되잖아 근데 머리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 팔기 전에 집을 뭐 해버리고 그냥 내놓은 사람은 바로 그냥 인테리어 플러스 뭐까지 알파까지 더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잖아 그럼 뭘 줘야 돼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 근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떡하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유치할 수 밖에 없잖아 가끔 건물 올라가다 스톱하는 경우 있지 그 바깥에 뭐라고 붙어 있어 왜 공사 대금을 안 주니 당연히 그 부동산 뭐 할 수 밖에 없어요 유치할 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점인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유치권자가 아니야 다음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였는 경우 변제에 있는 경우 아직도 유치권자 아니야 뭐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야 안 주면 변제 받을 때까지 비로소 말하는 거야 유치할 권리가 생기잖아 그럼 유치할 권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유치권자가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럼 출발이 다르지 다른 조문들은 전부 다 시작되는 말이 뭔데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재단권자인데 유치권만 그렇지 않죠 이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계약을 맺으면 정해져 있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계약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유치권에서는 유치권 설정자란 말이 없어요 없어 지지전 질권자 저당권은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설정자가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할까 소유자가 무슨 자가 제한 물건을 설정해 준단 말이야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 뭘 설정해 그러니까 지상권 취득자가 있으면요 이쪽은 지상권 설정자란 얘기야 지역권 설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저쪽이 지역권 취득자고 이쪽은 지역권 설정자고 전세권 설정해 줬잖아 그럼 갑은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 전세권자야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있고 저당권자가 있는데 유치권은 설정자가 없습니다 갑은 그저 자동차 소유권 본권만 있지 점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갑은 뭐만 있다구요 소유권밖에 없어 점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점유는 누구한테 간다 유치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주인 허락 얻어서 제3자한테 임대하면 간접 점유가 가능해 무슨 점이요 유치권자가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되도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뭐라 하는 경우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 채무자는 뭐만 있을 뿐이지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주면 안 돼 그래서 325의 특징이 뭐냐면 유치권 설정자가 없다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유하다가 네가 비용만 주면 내가 줄 텐데 안 주니까 못 주겠다고 뭐 할 권리가 있는 거야 유치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 무슨 권리요 유치권자는 213자고 14자 준형 규정이 없다 왜 없을까 왜 자 갑이 소유권이 있고 오늘 그것만 깨달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만 깨달으면 돼 을은 뭐 있어요 수립이 뭐가 있어서 마지막 제목이 뭐야 유치할 권리라고 했지 뭘 권리 유치할 권리 그 유치할 권리 할 때 유치할 권리가 유치권이야 무슨 권냐 유치권 유치할 권리까지 다섯 글자라 그러면 유치권이고 유치란 단어 있죠 뭐요 유치만 본다면 유치뜻이 뭐냐면 점유 계속 인도 인도 거절이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유치뜻이 뭐라고요 근데 유치할 권리까지 가면 유치권이야 유치만 본 뭐다 점유계속 인도 거절이야 그러면 점유계속 인도 거절하죠 그러면 같이 돌아가는 거야 점유가 계속되면 유치라며 그게 그럼 점유가 계속되면 유치권이 계속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도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실했다가 점유가 뭐하면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도 부활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유치권자는 점유가 계속되면 같이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유치란 이 단어 속에 점유가 뭐가 됐다는 거야 계속된다는 것은 유치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해 본권 유치권이 상실하지 그러다가 점유가 뭐하면 본권 유치권이 뭐한다 부활한단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자는 204 205 206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점유만 부활시키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부활해? 그러니까 뭐 주의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균형 균형이 없는 거야 그분 유치할 권리가 있어서 뭐했던 사람은 유치권자는 자 유치란 말은 뭐야 유치 유치 유치가 뭐한다는 거야 점유한다는 얘기거든 점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조 204조가 뭐예요 권으로 하세요 점유권 반환 205조 206조 그래서 점유만 뭐하면 예? 점유만 부활시키면 유치권이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213조가 맺죠 14조 중형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이 말이야 뭐 유치권 본권 기초로 해서 반환 청구권 필요 없고 유치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필요 없다는 얘기야 오직 생명은 뭐다 점유 그래서 유치권자는 본권 기초로 하는 물청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단 말이야 그러나 점유권 물청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가지고만 해결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유치권 자는 213조 준영규정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음에 저당권 가봅시다 무슨권 저당권 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있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저당권자 뭘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가 없다 하였으니 몇 조는 물 건너간 거야 뭐가 없어요 그러면 해보세요 점유권 반환 없고 205조 206조 자 213조 준영하지 않아요 저당권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있는 건 뭐다 저당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하고 방해 예방 뿐이다 이런 얘기야 자 요거는 어디에 가는 거 담보 물건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으면 지금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소유자 복사판 혼자 왕따지 얘랑 같은 게 여기 쭉 해서 저당권 이랑 같아 근데 유치권은 왕 왕따 본권 물청은 없고 요것만 있으니까 그럼 아까 문제 돌아가셔서 아까 몇 번 문제 쓰세요 3번 문제 6페이지 3번 본권에 기해서 물청을 가지는 자 이렇게 했어요 정답은 1번이죠 그럼 2번은 왜 안되는 거야 없다는 얘기가 유치권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죠 없어 있는 건 못 뺄게 없어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그걸 깨달아야 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납득이 돼야 돼 본인 스스로 그럼 그다음부터 편해질 것이고 위험이 작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고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네 번째 거 갈게요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이 없을 것이다 5번 점유 취득시험 완성 등기하지 아니한자 본권 대표 소유권 없잖아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을지 몰라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죠 그렇지만 물청 들어가면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가보세요 9페이지 미안해요 9페이지 9페이지 6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가 5번 정답은 3번 5번에 저당물 방해제거는 있어요 저당물 반환 없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7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4번 4번이죠 유치권 방해제거도 없겠다 그래서 물건법 문제 풀 때 물건적 청구권 지문은 틀리지 마십시오 지지전 유저 문제 풀 때 어딘가 분명히 물청 얘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완전히 소유자 복사판 점유하지 않는 자가 누구야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권 물청은 없어 본권 물청 중 반환은 없고 방해제거 방해 예방만 있고 유치권자는 이러고 있잖아 점유 계속 유치권 계속 점유 상실 본권 유치권 상실 그러다가 점유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유권 물청 가지고 어떻게든 점유만 부활시키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본권이 부활한단 말이야 따라서 본권 유치권 물청은 없는 거야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제거 예방 없습니다 6번 7번 했고요 그래서 물청 이야기를 정확히 뭐 할까 기억해 두세요 네 잠시 왔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